런닝면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거든요. 우상편이 알아서 맞춰서 할 거야. 알았으면 뭐. 알았으면 우리가 좀 약간 히피 느낌으로. 여기에 맞췄지. 자 일단 저 우리 그 우리 한 분씩 일단 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쯔위입니다. 쯔위입니다. 자 우리 쯔위 씨는. 쯔위 기억나는 게 쯔위 덕분에. 자 조용 조용. 왜 이렇게 재밌는 얘기인데. 나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너 안 해. 그러니까 100통 닿는 얘긴데 쯔위. 트와이스 육성을 듣고 싶지. 너의 육성은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미리 재밌는 거 놓쳐? 형 대기세요 대기고요. 뭐 얘기해요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재밌냐고. 그럼 하지마. 이렇게 해도 재밌는 얘기가 진짜 재밌는 얘기야. 자 그리고 트와이스 목소리 잠깐 듣고 자꾸 여러분 목소리 섰지마. 감사합니다. 알았죠. 일단 집중해. 우리 또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이산아입니다. 사이산아 내일도 사나. 사사사하면 가만 안 둔다. 지나갔어. 하지마. 사사가 뭐야? 사사사 몰라? 몰라 나. 사사. 샤샤 아니야? 사사샤? 사사사. 그거를 사사사로 갚은 거죠. 샤이지 샤이. 진짜 미안한데 우리가 긴장한 거 같으니까. 나 charlotta. 다행omie viel이야. Too excited mesmo. 자기 너무 창리던미이야? penalty. istically. 재 coloc. 여유있게.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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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긴장auf. cé으로. 사사사tha. 한아가 부르면 킬링 파트가 된다. 사실 그 Die Sasa사도. 별거 아니지만. 우리 신혁 동생들이야! 우리 신혁 동생들이야! 우리 신혁 동생들이야! 우리 신혁 동생들! 우리 신혁 동생들! 우리 신혁 동생들! 여유 있게! 야! 자연스럽게! 야! 야! 긴장 풀어! 산하 씨는 우리 산하가 부르면 킬링 파트가 된다. 사실 이 샤샤샤도 사실 별거 아니지만 지금 넘어가신 이유 포인트인데 이거 살렸잖아. 그냥 샤샤샤 했으면 별로예요. 어떻게 했는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어떻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친구로 만나느라 샤샤샤샤 이런 게 킬링 파트예요. 소민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을 만나느라 친구를 만나는데 샤샤샤 친구를 만나는데 샤샤샤 친구를 만나는데 샤샤 아휴 아니 그건 말고 짐 한 번 진다 오케이 샤샤샤요? 어? 샤샤샤요? 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나 중간에 그 느낌들이 있네. 연륜이 묻어나. 연륜이 묻어나. 막 Silent 아... 정말, 진짜 아니, 조금 섹시하게 하면 친구를 만나는데 샤네샤네 샤네샤네 오케이, 손님이 열심히 일은 한다 열심히 일은 한다 열심히 일, 파이팅! 네! 못 떨쳐가지만 좋다 다들 어울리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시키지 않는 거 하지 마요 네! 오프닝에는 알았죠? 자기가 틀네요 자, 우리 산하가 사실 그 사사사를 좀 보여줬지만 우리 그 종국이 터보 노래가 온 대한대 형, 그랬나 봐 정국이 애들 쉽게 검은고양이 내로 검은고양이 내로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검은고양이 내로 내로 이거잖아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해요 그냥 내로 안무가 이게 아닌데 검은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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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죠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고양이 여기까지죠 자 이거를 좀 한번 본인 느낌대로 한번 좀 시작 꼬문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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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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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고양이